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겁나 찜찜해야 돼요 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겁나 찜찜해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이런 상태야 돼요 이런 기분이니까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찜찜하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자꾸 설득된단 말이에요 제 내면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 뭔가 사기 나오고 계신 겁니다 음 맞아 맞아 맞아요 그 느낌 딱 이상한데 이 느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말려드는 거예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요 자명하게 사기로 판명 나면 어쩐지 이상했어 이 소리 나옵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쩐지 찜찜하더라니 이러는 거죠 이때 보살들은요 그 찜찜함을 좌시하지 않아요 찜찜함을 방치하지 않아요 태고 들어가요 왜 난 찜찜하다고 느낄까 근데 일반인들은 내가 이상한가 보다 하고 그냥 상대방한테 맡겨버려요 나보다 상대방이 낫겠지 하고 내가 뭘 알겠어 상대방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것이 맞나보다 보살은 안 그래요 중생은 별짓도 다 한다는 걸 알거든요 중생은 지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별짓도 다 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상한거는요 탁 캐치 해가지고요 파악합니다 왜 이상한지 근거 있는지 끝까지 파헤쳐야 보살입니다 가스라이팅은요 희미한 거예요 가스라이팅 희미하죠 LED 라이팅 제가 추구하는 LED 라이팅 대비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 유튜브 보면요 별소리 다 있어요 가스라이팅 가지고 막 별 이상한 소리도 하고 자명한 소리도 하고 헛소리도 하고 막 직회똥 철학을 얘기하기도 하고 다 필요없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스라이팅은 가스라이팅이 뭐겠어요 혼미한 거예요 흐릿한 거예요 자명한 거를 흐릿하게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이고요 LED 라이팅은 제가 만든 겁니다 흐릿한 것을 자명하게 만드는 게 LED 라이팅 조언을 듣고 자명해지셨나요 혼미하던 게 자명해지셨나요 자명했던 게 더 혼미해지셨나요 그거를 따져보세요 가스라이팅 자체가 흐릿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요 상대방이 자명하게 알던 것도 흐릿하게 만들어요 아니야 네가 예민한 거야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래서 자꾸 흐릿하게 만들어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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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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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